양 선수가 그렸던 그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김병원 선수가 아무 생각 없이 11시로 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김병원 선수가 저글링을 12시 쪽으로 한번 우회를 해서 11시 쪽으로 달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오버로드를 김민환 선수가 반대방향으로 꼬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오버로드를 12시 쪽으로 보내겠지. 이 12시 쪽에 오버로드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7시 쪽으로 달려야 되겠다. 김민환 선수가 오버로드를 첫 번째 오버로드를 꼬을 것까지 생각하고, 대비하고 구두론을 뛰었다고 하네요. 이게 혹시 몰라서 선수한테 가서 직접 또 쉬는 시간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오는 열심히 하는 박용호 캐셜입니다. 이게 7시일 수도 있고 11시일 수도 있고 라는 생각에 드론 정찰을 하면서 일단 센터 쪽으로 보낸 다음에 드론 정찰 결과에 따라서 7시로 가든지 11시로 가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드론 정찰을 굳이 하지 않으면서 구두론을 그냥 달린다고 했을 때는 오버로드 한 군데 보내보고 둘 중에 한 군데 찍어서 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에스피드에 찍어서 달린다고 했을 때는 가까운 데를 점점 가는 거죠. 어쨌든 김명훈 선수의 선택 그리고 준비했던 그 감각이 오늘 제대로 들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 들어서 첫 2승이란 말일까 위너스 들어서 첫 2승인데 이렇게 되면 김명훈 선수 옹진의 주장답게 옹진의 분위기를 위해서 올킬까지 고고싱해야죠. 네, 지금 뭐 경기력도 그렇고 오늘 처음 위너스 리그 처음으로 2승을 기록했잖아요. 에이스다 보니까 이제 올킬에 서서 욕심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스피드에 계속 이대로 김명훈 선수가 신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진화하겠다, 이제 불 끄겠다. 테란으로 진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기왕이면 테란이 저구에게 아주 크게 앞서 있었던 남한 차에서 테란이 나오는 게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약간 결과론이긴 해요. 김인하 선수가 패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맵이 서킷 브레이크인데 서킷 브레이크는 저구가 테란을 약간 앞서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신 김동권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저구전 3승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구전 감각이 매우 좋은, 그리고 경기력이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의미에서 김동권을 믿고 네, 출전시킨 거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너스 리그 방식이 김동권 선수 본인에게 잘 맞는 것 같다. 확실히 3라운드에 1, 2라운드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자, 그것을 STX 코칭 스텝이 믿고 김병훈 선수를 잡아와라, 잡아 끌어내려라 라는 인물을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STX 졸바 문제 스타트의 세 번째 세트, 과연 승자가 누굴지 확인해 보자. 자, STX 졸바 문제 스타트의 세트, 과연 승자가 누굴지 확인해 보자. 네, 세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죠. 바로 김동권 선수의 진영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즈 김동권 선수는 벌써 STX의 세 번째 주자예요. 빠르게 빠르게 지금 김병훈 선수가 STX의 선수들을 꺾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 위너스 리그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뀐 팀도 있지만 분위기가 바뀐 선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김동원 선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2라운드 때 2승 5패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근데 위너스 리그 들어서면서 딱 두 번 출전했어요. 딱 두 번, 웅진전, 폭스전 딱 두 번 출전해서 웅진전에서는 3승, 폭스전에서는 2승을 거뒀는데 특히나 웅진전에서는 김민철, 김명훈, 윤용태, 에이스들은 싹 다 잡아내면서 팀 분위기를 딱 이끌었던 만큼 오늘 경기 때도 김동권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STX는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프리를 해보면 지난 위너스 리그 때의 히어로가 김동권이었단 말이죠. 김동권에 의해서 웅진스타즈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살짝 전진해서 김동권 선수는 이게 서플라이도 지키기 전에 전진 배럭스를 한 것이라서 자, 이거는 8배럭으로 보이는데 앞마당의 처리를 겨냥한 필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대각이란 말이죠. 이거는 김명훈 선수에게 약간 좀 웃어주는 아까 뭐라 그래야 되니까 지역운, 위치운 서로 간에 선택하는 빌드에 따라서 이 빌드를 선택했더니 지역이 여기더라 라고 하는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운이 세 경기 연속으로 김명훈 선수에게 약간 웃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김현우, 김윤환 그리고 김동권 선수에게 계속해서 상대 전적에서 김명훈 선수가 밀려요. 지금 특히나 3라운드에서도 김동권 선수에게 1패를 당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선수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김명훈 선수는 복수를 해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김동권 선수의 벙커링이 잠시 후에 예고가 되는데 스포니풀이 아니라 먼저 개스톤부터 먼저 건설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아슬아슬. 그런 정도의 타이밍은 지금은 초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벙커링 역사가 정말 길잖아요. 최근에 벙커링이 정말 잘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선수들이 드론 숫자로 어느 정도 마린을 벙커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 컨트롤이 정말 좋아서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드론 생산을 그렇게 여유롭게 하지 못하고 스포니풀을 조금 늦게 가져갔다. 자, 이거는 드론 숫자에도 부족하고 조금 좋지 않은,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센터까지 병력들이 이동했고요. 네, 근형 12드론 앞마당 이후에 스포니풀을 가져가는 형태였다면 전진 8배럭. 벙커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진에서, 센터 옆에 8배럭이 아니라 꽤나 전진에서 8배럭이면 더 가난하단 말이죠. 그렇죠. 벙커링만 막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저거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벙커는 좋은 타이밍에 저글링만 튀어나오면 되는 건데 자, 드론 컨트롤이 중요해요. 어쨌든 벙커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드론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명훈 선수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글링 나오는 타이밍이 매우 늦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론은 굉장히 많이 동원한 거죠. 그러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동훈 선수가 이대로 무리해선 안되겠다. 드론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김동훈 선수는 애초에 그 바로 본지 쪽에 가스 건물을 올려주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팩토리까지 올려주면서 말이 있는 후 이제 어느 정도 푸시만 해주고 일부러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벙커가 실패했다고 해서 김동훈 선수가 뭐 졌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저그가 정말 진짜 할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빠르게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김동훈 선수가 벌처로 뭔가 큰 재미를 보거나 아니면 투스타 뭐 이런 형태로 뭐가 좀 되지 않는 이상은 야,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테란 대 저그에 원머린 더블이나 그냥 노머린의 배럭 더블 같은 거 한 테란하고 네, 12드론의 앞마당 먹고 한 저그하고 이런 정도 비교를 했을 때는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자, 그리고 김병훈 선수가 레어보다도 저그닝 스피드업을 먼저 눌렀어요. 네, 그러면서 저그닝을 모으고 있죠. 최대한 김동훈 선수의 앞쪽의 시야를 없앤 다음에 정찰하는 그 정찰병을 차단한 다음에 저그닝을 숙였던 저그닝들 이제 달립니다.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놔뒀던 애들이 계속해서 조를 짜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김동훈 선수는 레이스 올라가고 있고 입구가 막혀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벌초 하나 켜고 있는 SCB가 나와야 돼요, SCB가! 자, 근데 전혀 붙이 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벌초가 불이라 약간 다행이긴 한데 어, 머린들이 벌초기를 막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마린이 맞아지마서 벌초가 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야죠. 아, 이거는 또 당기전으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진짜 아무것도 못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병훈 선수의 미타에스크가 아니라 김병훈 선수 정글링에게 3명 다 씩은 셧아웃 당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그냥 고무싱인가요, 오늘? 네, 고무싱이죠. 이거는 거의 못 막습니다. 그냥 가네요, 그냥 가네요. 오늘 웅진스타즈 그동안 못했던 것. 특히 지난 3라운드 위너스 리그 김동훈에게 당했다는 거 또 복수 철저하게 처절하게 합니다. 네, SCV 다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오늘 총 합쳐서 지금 3경기쯤에 저글링은 계속 오고 있고, 저글링은. 아, 막을 게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김동훈. 네, 2경기 이어서 2경기, 3경기까지 정말 병력 생산한 건 들어 저글링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상대면 더 가난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SCV 단투기. 참. 아, 이게 민망하겠는데요, 선수들도. 네, 그러나 뭐 경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떻게 굴러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참, 갑작스럽게 김병훈 선수가 달려들어서 그래요. 김동훈 선수가 앞쪽에 좀 시야가 있고 저글링이 스피드업 됐다는 것만 좀 확인을 했다면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전혀 몰랐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아무런 데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네. 야, 이제는 펄차 한 끼 레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예, 예. 김동훈 선수가 나름 그 좀 뭐랄. 예, 아쉬운 마음에. 예. 예, 아쉬운 마음에 원 레이스, 원 벌처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뭔가 개발하고 있는데 저거 취소하고 일꾼 뽑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죠. 선수들이 들어가서 손 푸는 시간이 5분인데 경기 시간이 5분이 안 되면 어떡해요. 네, 세팅 시간보다도 지금 경기가 더 짧게 끝날 뻔했는데 그나마 이제 김동훈 선수가 바로 지지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끌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경기를 끌어봤자 이 정도 상황이면 네. 예. 희지라 나왔어요. 예. 레이스하고 벌처하고 하나씩 있는 상황에서 센터까지 들었는데 가보니까 희드라가 있더라 이런 뭐 그냥 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예. 지지. 지지. 이거는 그나마 그나마 지금까지 지지 안 치고 레이스 벌써 가보는 것만으로도 김동훈 선수가 나름 성격이 있는 선수구나. 이런 정도예요. 이거는 이일 수가 없는데. 그럼요. 오늘 김명훈 선수 제대로 날 잡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제인스타즈에서 이렇다 할 올킬러도 없었고 김명훈 선수가 그동안 오할 성적이 안 돼서 그 밑에서 허덕어덕 다 합쳐서 20등이 안 돼 킹데이의 주장 그리고 에이스답다라는 소리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거 만회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선수였네요. 전덕도 전덕이고 예. 경기력도 정말 확산하네요. 정말 김동훈 선수. 망가리 맞지. 그거는 또 벙커링 맞고 나서 아. 이번 경기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지. 뭐 내가 잘 쓰는 퀸도 보여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밖으로 웅진스타즈의 최종 동의가 있었던 만큼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던 끝에 넘었어. 야. 김명훈. 예. 정말 에이스. 에이스는 확 끝내야 돼. 그렇군요. 아. 저희가 지금 세 경기 보내드렸는데 한 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오늘 완전 초단기전을 쭉쭉 흘러가고 있어요. 예. 한 경기 끝난 게 아니라 세 경기 끝난 거군요. 그러네요. 하하하하. 자. 이게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도 신나는 일입니다만 아. SX도 오늘 이러다가 진짜 김명훈에게 올킬 당하는 거 아닌가 네 번째 세트 김명훈을 잡은 핵심 에이스가 나와서 이제는 진짜 SX 분위기를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네 번째 주자 대자는 누굴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정